1월이였어. 5년 전이야. 5년 전이고... 그래서 태국을 5년 만이 오니까... 어때? 좀 좋은데? 땡국밥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맛있는 수박 씹을 수 있는데 내가 사실 땡국밥을 진짜 기대했거든요. 자 이번 태국은요. 골던디스크 아워드. 저는 MC 하러 왔고, 준호는 시상으로 왔고. 준호랑 태국 오게 됐고. 너무 기뻐요. 이렇게 해서 망고 소스. 이거 싸운 망고거든? 좀 덜 익은 거? 아 이게 소스야. 응 소스. 감사합니다. 그거 요즘 다이어트하고 있어? 아니야. 좀 하다가 요새 좀 먹어. 이거 쓸어서... 너무 바쁘다. 나 이거 좋아해. 모닝 조리. 제일 좋아하는 볶음밥. 이거 이미...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태국 오면 맨날 이거. 그냥 가오고. 무가 돼지고 있네. 수박두스가 나왔습니다. 태국말 너무 잘해. 땅프라라 석경. 타이거. 음... 맛있는데? 땡모빵 5년 만이야. 되게 맛있다. 한국에서 오픈해야 되나? 평일 오픈하면 진짜 잘 되겠죠? 자기 이름이 땡모빵이야. 땡모빵만 만들어. 땡모빵만 해 봐. 약간 강새우도 많으니까. 이거는 양문센이라고. 매운 당면 샐러드. 감사합니다. 한 번 먹네요. 이거 코코넛 아이스크림인데. 이거 위에 코코넛칩인가 봐. 쌀을 튀겨서 바나나 위에 올려먹고. 다침 먹는 여기에 약간... 특산물이라고 해녀나? 한국말이 너무 잘하시는거에요. 헤헤 테블러요 타이푸드 되스 사카나 고레 전부 타베쳤댔스 나이레스 전부 타베다 고항모 2하이 타베맞이 주스모 땡목반 리치쥬스 후 또 고레 한행 한행 스파이시 크레드 카레 스파이시 크랩 카레 카라이시 크랩도 타이틀이시 오이시 전 세계인이 함께 걷는 길 K-POP 대상의 주인공을 지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들 이거 하아진 사타를 왜 치는거야? 설레고 기쁘고 어 눈물이 원래 사카나 사카나 스시 스시 하베 마셔 스시미 하베요 오지 큰거 봐 큰거 봐 낚시하면 안돼? 오키 여기 여기 바로 아래 바로 아래 그거 아니야? 와 여기 막 오오 자 움직여라 오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